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오늘 되게 뜻깊은 어떤 모임을 했었어요 어떤 모임 이었었냐면은 제가 저희 그 보안 프로젝트 회사에서 이제 어떤 컨텐츠들을 되게 많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컨텐츠를 판매하고 있는 주요 유통이 이제 인프런 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제 거 강의들 계속 들면 이제 보안 프로젝트 IT 보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인프런 쪽에서 이제 여러 강의들을 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만 판매하는 것은 아니죠 저만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이제 여러 이제 지식 공유자분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모임 안에서 제가 이제까지 운영을 했던 그런 것들 어떤 팁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노하우라면 노하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컨텐츠라는 것을 어떻게 어떤 개도 이상 개도 이상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유료로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이렇게 풀었어요 물론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강의를 들으시면 아마 대충 이렇게 좀 아쉽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뭐 저를 몰랐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강의를 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잘 들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저도 좋은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분들한테 많은 분들 거기 있던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했던 것들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좁힐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컨텐츠들을 어떤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거 컨텐츠한테 이제 보상 그 내가 그 만들었던 컨텐츠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단계 즉 어떤 말이냐면은 내가 이만큼 투자를 했는데 이 컨텐츠를 위해서 몇 시간이나 아니면 며칠 정도를 투자를 했으면 그에 대한 이제 보상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 예 그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저도 이것들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올려온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걸렸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저는 이제 뭐 책도 썼고요 뭐 책도 한두 권 쓴 것도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까지 뭐 20권 이상 30권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좀 쉽게 파악을 안 됐어요 솔직히 계산 안 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 기간으로 따지면은 제가 블로그는 약 한 10년 이상 계속 지속을 했었고 그 다음에 카페 같은 경우에도 뭐 한 7년이나 8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또 페이스북 그룹이나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유통 채널도 유튜브 현재 이거 유튜브도 이제 3천명 정도 됐더라고요 물론 이제 3천명이 맞냐라고 했을 때는 물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왜 그러냐면 시작한지 제대로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되게 많이 올리기 집중한 것은 한 두 달에서 한 세 달 전부터 그렇게 올려온 것이고 그 전에는 그냥 저희들이 판매하고 있던 일부 강의 컨텐츠를 그냥 공유하는 형태였었죠 홍보를 하기 위해서요 지금도 그냥 홍보 단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요 그러면 이제 저희 회사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냐면은 온라인 판매만 하진 않겠죠 그 온라인 판매가 주 수입으로 돌아가긴 돌아갑니다 주 수입이긴 수입인데 사실 온라인 판매만 하진 않고 오프라인 강의를 합니다 오프라인 강의도 뭐 한두 개 정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많을 때는 모든 강사들이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할 정도로 오프라인 강의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12월달 정도 돼서 조금 이제 한가한 그런 계절이 되고 있지만은 굉장히 바쁠 때는 그렇게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강의들 이제 굵직한 대기업 그룹 쪽에다가 강의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그 다음에 컨텐츠 개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 관련된 그런 컨설팅 그런 것들도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최하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주최하는 그런 강의들도 하고 있고 어떤 스터디 그룹 모임들도 하고 있고 아무튼 여러가지 형태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컨텐츠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지식으로 공유를 해주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들을 이제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아마 메인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했던 거는 저희들은 그렇게 현재 접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들도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보상을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까지 제가 생각하는 요 보상을 받을 때 단계까지 가려면 이제 어떻게 하냐 라는 이야기들인데 저번에 많은 결과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시도를 하다 보면 많은 기회들이 올 것이다 뭐 기회가 곧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참으면 기회가 언젠가는 올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기다린다고 기회가 솔직히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말 그대로 기회가 아니고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잘 될 거라는 기도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계속 기도만 한다고 다 이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시도들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결과들을 내놓아 합니다 이게 많은 시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결과가 없다 그러면 그것도 솔직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결과입니다 결과입니다 과정이 어떻게 됐든 과정이 어떻게 됐든 내가 굉장히 어렵게 오랜 시간 동안 과정이 됐든 뭘 어떻게 과정이 됐건 중요한 것은 우선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그 결과라는 것은 뭐냐면 컨텐츠 사업에서 결과라는 것은 내가 어떤 특정한 시간 동안에 강의를 할 수 있는 양 이라는 것이죠 내가 10시간 정도의 강의를 해가지고 10시간 정도의 목표를 만들었어요 목차이죠 목차가 이제 목차 목표이죠 목차를 만들었는데 그 목차에 대해서 내가 10시간 동안 딱 끝낼 수 있는 그 결과입니다 만약 20시간이라고 정해가지고 이 한 과목이라고 하면 20시간 정도 꼭 20시간이 아니어도 3시간 정도이면 3시간 정도입니다 제가 아까 유통을 했던 그 인프론 같은 경우에도 3시간 정도 강의하는 사람도 있고 1시간 정도 강의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길게 하면은 막 40시간 50시간 강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결과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결과들 왜 그러냐면은 어떤 과목들이 어떤 컨텐츠들이 나한테 제대로 보상을 해줄지를 예측을 못합니다 물론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목차들을 만들어 가지고 강의를 만들 거예요 분명히요 잘 만들 겁니다 강의를 만드는데 그 강의가 솔직히 밖으로 나왔을 때 대중들한테 나왔을 때 대중들이 다 좋아할 거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만약 그게 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다 대중들이 좋아한다면 지금보다 유튜브로 다 지금 돈을 벌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돈들을 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유튜브나 강의나 아니면 유료 강의들을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면은 보통 10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만 이렇게 탁 터요 탁 친다는 거죠 이게 조회수도 탁 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료 판매로 하는 컨텐츠 같은 경우에도 10개 중에서 한두 개로 인해서 더 많은 어떤 수입을 얻어서 다른 것들을 커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들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책을 많이 썼다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보통 이제 개발자분들 이렇게 직업을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1인 기업이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외부에 이제 프리랜서로 하시면서 이제 여러 이제 수입원들을 고민을 하게 돼요 뭐 대학 강의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오프라인 강의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이제 인프론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 강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여러 가지 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책도 쓰고 어떤 분들은 또 책을 쓰고 싶어 하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20개 넘는 그 20개 넘는 책들을 썼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안에서 인세가 제대로 나오는 것은 한두 개밖에 없어요 제가 말하는 그 제대로 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 내가 이 정도 책을 쓰니라 이 정도 시간을 들였으면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이 정도 수입원 인세들이 꾸준히 나오는 정도 수준 이게 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생활비 이상으로 용돈 이상으로 나온다 이 정도면은 이 정도 한 몇 년 정도 나오면은 아 내가 내가 고생한 보상이 있겠다라고 느끼지는 경우는 한두 권밖에 안 돼요 한두 권 정도 그러면 나머지들은 뭐냐 말 그대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그런 데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치면 이제 보상을 받는 거지만 인세만을 가지고는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도 동일해요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가지고 이제 내놔야 하는 거죠 많은 결과들을 나눌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10시간 강의 같은 경우는 꼭 10시간 만들 필요는 없고 10시간 강의 했던 건데 1부 2부 3부를 잘라 가지고 저희들이 3시간씩 잘라 가지고 이것들을 단가를 지정해 가지고 팔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중에서 한 가지 정도만 딱 팔리고 이 나머지는 안 팔리더라도 이 한 가지에서 제대로 팔리면 그것도 좋은 성과라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회에요 제가 말씀드린 기회가 온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기존까지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많은 시간들에 대해서 거기서 이런 보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잘라봤더니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 자른 것들은 좋은 결과들 하나 둘 셋이거든요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 결과라는 것은요 그래서 빨리빨리 내놓을 수 있는 컨텐츠면 빨리빨리 그 결과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결과물이라면 장기적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 대해서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요 최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실행이에요 제가 항상 실행을 해야 한다 실행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당장 빨리 실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기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먼저 그것들을 내놓냐 라는 것들이 더 기회가 더 올 수 있는 확률들은 높습니다 먼저 내놓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제 주의를 이렇게 보면 굉장히 완벽하게 준비 아까 제가 어떤 몇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한테도 보이는 것이 그거예요 완벽한 준비를 하려고 해요 어떤 장비나 그런 것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고 좋은 장비로만 해야만 컨텐츠를 만들 때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 때 이렇게 좋은 장비들 어떤 음성이 좋은 것들 편집이 좋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너무 많은 고민들을 하시게 되신 건데 그거는 두 번째 상황이에요 두 번째 사실이요 컨텐츠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컨텐츠예요 말 그대로 컨텐츠 사업에서 편집이나 좋아 보이는 것들 포장은 나중에 고민을 하셔도 괜찮은 거죠 우선은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고민하는 그 시간 동안에 저희 저는 저희는 그것들에 대해서 빨리 누군가 빨리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들을 얻어야 한다는 거죠 좋은 결과들을 얻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제일 실행입니다 실행 실행이에요 그래서 작은 강의더라도 뭘 강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 유튜브에 올릴 수 있다 그럼 유튜브에 먼저 올리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작게 작게 뭐 10분 정도 해도 되고요 15분 정도 되고요 사실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수준이 15분 이내입니다 한 한 파트가 한 동영상이요 근데 지금 이 동영상은 좀 길 것 같아요 이야기 할 것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15분 내로 여러분들이 계속 유튜브에다가 올려요 올리십니다 근데 그 올리는 동안에는 너무나 많은 편집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마세요 그냥 센 걸로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센 걸로 많은 것들을 올리시면 되면은 이 독자들은 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채널이구나 하면은 당연히 이제 독자분들이 많이 구독을 하겠죠 구독을 하겠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기회들이 오겠죠 이거에 대해서 좋은 반응을 보이 좋은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을 보였던 분들이 만약 교육을 하는 기획자였다 다른 센터의 교육자였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분들을 데리고 강의를 추진을 하려고 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준비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한두 개를 가지고 결과를 다 만족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뒤에가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완벽한 쪽에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한두 개의 결과에 대해서 빠른 보상들을 예상을 하려고 해요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했으면은 이 정도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막상 만들었는데 예상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지치죠 사실 많이 지칩니다 이거를 한 달 정도 지속했는데 그래도 결과가 안 나와요 두 달 지속했는데 안 나와요 한 6개월 했는데도 쉽게 안 나와요 그러면 지속하지를 못해요 지속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다 보면은 하나씩 하나씩 통통 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재미로 솔직히 계속 이어가는 거든요 저도 예전에 이제 브론치라는 것을 되게 좋아했었죠 브론치 해가지고 제가 팬이었죠 팬 처음에는요 지금은 좀 많이 좀 아닌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조금 살짝 이 브론치에 대해서 컨텐츠 정체성을 좀 살짝 혼합을 시키는 바람에 제 잘못으로 조회수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 브론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미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카카오톡이 카카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브론치입니다 그 플랫폼인데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몇 번씩 이렇게 톡톡 치는 게 있어요 이게 막 글들을 올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몇 천 쭉 쳐요 그게 기분 좋죠 왜 자기가 썼던 것들이 갑자기 조회수가 확 높아져가지고 누구한테 막 관심을 보이면은 안 좋아할 사람 없어요 좋아하죠 블로그를 하는 이유가 그건데요 어느 정도는 관심을 받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또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서 기회를 얻기 위한 목적인 것이고요 근데 이제 브론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카카오 페이지나 메인 페이지나 그런 데 채널 그런 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노출이 돼요 컨텐츠만 조금만 어느 정도 좋다면은 노출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몇 천이 아니고요 하루에 십만조에 막 몇만조에 이렇게 쭉쭉 쳐요 굉장히 좋죠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힘을 받아서 계속 이제 좋은 컨텐츠를 내놓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동영상 컨텐츠 같은 경우 그래요 유튜브나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결과물 내에서 이렇게 톡톡 치는 것들이 많아 이 횟수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더욱 더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완벽한 준비에 의해서 어떤 하나의 결과에서 빠른 보상들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 결과물에서 많은 보상들을 예상하지는 마세요 예상하지 마십시오 컨텐츠라는 것은 쌓여만이 쌓여야 돼요 쌓여야 힘이 됩니다 정말 쌓여야 힘이 돼요 책 같은 경우에도 쌓여야 힘이 됩니다 그들부터는요 강의라는 것들 강의라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오고 하려면 컨텐츠가 쌓여야 돼요 책도 쌓여야 하고 영상 같은 것도 컨텐츠가 쌓여야만이 계속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들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유튜브 조회수나 그런 것들이 예전보다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졌던 이유는 뭐냐면은 하루에 계속 꾸준히 한두 개 정도 계속 많을 때는 뭐 세네 개 정도 막 올리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반응들도 보면서 제가 컨텐츠를 계속 구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걸 편집을 전혀 안 해요 지금 현재 보면은 중간에 목이 쉬고 막 기침을 하더라도 편집을 전혀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편집을 하는 시간 동안에 그 고민을 하는 시간 동안에 차라리 다른 컨텐츠들을 하나를 더 만들어내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그거를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강의들을 할 때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편집을 하는데 오프라인 강의에서 한 시간 동안 강의한 것을 몇 분으로 축소하기 위해서 일곱 시간 동안 편집을 한다고 그 이야기 듣고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차라리 그 일곱 시간 편집을 하는 동안에 다시 찍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다시 찍으면 더 좋게 다시 준비해서 더 찍는 것이 훨씬 더 좋고 더 많은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은 이 컨텐츠를 만들었으면은 유튜브만이 유통 채널이 아니잖아요 유튜브만이 물론 유튜브가 지금 짱입니다 그쵸 아무리 뭐 누가 말해도 유튜브가 짱이다는 건 알고 있어요 컨텐츠 유통하는 건데요 하지만은 유튜브만이 얘가 유통 채널이 아니고 네이버 쪽도 뭐 네이버 쪽에 관련된 카페나 그런 데다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인프럼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강의를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요 온라인 강의로 풀 수 있는 온라인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뭐 블로그나 여러 블로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올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약 이것들을 유료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판매를 하고요 이게 유료란다는 것은 돈을 어느 정도 받으면서 내가 판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인프런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인프런만이 그런 판매되는 그런 플랫폼들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유통들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이제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만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것도 동일해요 제 옆에 있던 어떤 이제 강사분이 항상 아까 이야기를 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교육센터에서 막 기획을 해요 교육센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위탁교육들을 많이 합니다 A라는 그룹사들 B라는 그룹사들 C라는 그룹사 중에서 위탁교육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위탁교육들을 제안서에다가 이제 막 제출할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조금 살짝 지났는데 지금 한 11월 정도에는 막 이렇게 이제 교육을 해달라고 이렇게 위탁교육 그런 제안서들을 냅니다 그러면 C라는 교육센터가 있고 D라는 교육센터가 있고 E라는 교육센터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라는 교육센터에서만 제안하기에는 그렇잖아요 다른 업체들도 지금 많이 있는데 다른 업체들이 기회가 있으면은 다른 업체들하고도 코업을 해 가지고 여러가지 여러 회사들한테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것들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영업이죠 영업이고 그 다음에 계속 거기에 대한 어떤 코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프라인 모잉 같은 경우에도 만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C라는 업체들만 믿고 그 제안이 많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까지 연결했던 C라는 교육센터 밖에 없는데 일거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면 이거는요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강의든 온라인 강의든요 여러 유통들을 생각하시면서 스케줄을 여러분들 짜시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1인으로 프리랜서로 어떤 강사를 하고 싶다면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많이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렇게 1인 쪽 강사 아니면 IT 강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은 콘텐츠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할 건데 뭐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또 많이 좀 의견을 주시고요 의견을 주시고 궁금한 것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Alles MAC 은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